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다음 주면 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 환자도 연일 3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조지아주의 확진 환자도 1,700명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귀내카운티의 신규 확진 환자도 하루 새 400명이 늘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주 보건당국에 24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주내 누적 확진 환자는 6만 9,381명, 누적 사망자는 2,6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확진 환자는 1,703명 늘었고 사망자는 10명 증가했습니다.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내카운티의 경우 전날보다 확진 환자가 400명 증가해 7,306명, 사망자는 164명입니다.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 대비 167명 증가해 6,052명, 사망자는 302명,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 대비 251명 증가한 5,158명, 사망자는 1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드미터의 24일 오후 3시 53분 기준 미국의 누적 확진 환자는 244만 9,476명, 누적 사망자는 12만 4,0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미국의 확진 환자가 또 3만 명이 넘게 추가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신규 확진 환자는 3만 6,015명 보고됐고 신규 사망자는 863명 추가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신규 확진 환자 6,503명이 추가로 집계됐고 텍사스 신규 확진 환자 5,370명, 에리조나 신규 확진 환자 3,593명, 플로리다 신규 확진 환자 3,286명이 증가했습니다. 신규 사망자의 경우 델라웨어주에서 69명이 증가하면서 이를 최다 사망자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다음 주면 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미주 지역, 특히 중남미의 경우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월드미터의 24일 4시 4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945만 533명, 누적 사망자는 48만 2,2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코로나19 집계였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 환자 숫자 폭증의 원인이 많은 검사 횟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백악관은 코로나19 검사소 13곳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미국 내 높은 확진 환자 숫자의 원인이 많은 검사라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일 선거 유세 현장에서는 검사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토킹포인트 메모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검사소 13곳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텍사스주의 검사소 7곳도 포함돼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검사소당 하루 100에서 250개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스턴 보건당국은 성명을 통해 연방지원이 중단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연방지원을 8월 30일까지 늘려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한편 브랫 기르와 연방보건부 차관부는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소 13곳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검사소로 옮기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검사소 13곳은 이미 5월에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연장해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검사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많은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연방 의원들도 검사를 줄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연방정부가 아직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140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핫스팟에 위치한 검사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화당 존 튠 상원의원을 포함한 의원들도 검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KTN 뉴스 김영성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경제재개 지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숙박을 포함한 여름 캠프 운영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사이스 카운티는 사우니 마운틴 프리절브에서 진행됐던 한 여름 캠프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 환자 한 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확진 환자는 무증상 감염자였고 다음 주에 예정된 캠프에 참석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코로나19 테스트를 받는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포사이스 카운티 측은 보건부와 연락 추적, 추가 검사 또는 필요한 자체 검역소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위원회 CKA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애틀랜타 한인회에 2만 5천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한인회 측은 애틀랜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상의하여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홍 기자입니다. 23일 한인회관 미주 한인위원회 CKA 회원들과 애틀랜타 한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위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2만 5천 달러를 쾌적한 데 따른 것입니다. CKA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미우호협회 박선근 회장은 2만 5천 달러 지원 배경에 대해 이종화 변호사가 숨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저소득층이나 서류 미비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김윤철 회장은 기부금 취지에 맞게 비상대책위원회와 상의해 투명하게 집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2만 5천 달러의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1년 발족한 비영리단체 CKA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애틀랜타를 비롯 전국에 2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 회원으로는 박성은 회장과 이정화 변호사 그리고 데이비 낀 틴 잉크 발행인과 스티브 한 치과의사 등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 옹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가 취소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르브 조지아에서 매년 열리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둘루스와 스완이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정부도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해 독립기념일 공식 행사를 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선 보도의 내용처럼 조지아주의 복숭아가 잘 익었다고 합니다. 복숭아 구입하러 가실 때 마스크 꼭 챙기셔야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답답해지는 때에 조금이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를 뉴스답게 KTN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